K-콘텐츠의 인기를 확인한 글로벌 OTT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시장을 선점한 넷플릭스에 애플과 디즈니가 도전장을 던지며 격전이 예상되는데요. 국내 토종 OTT 업계도 적극 투자를 늘리며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94개국 1위,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한국 콘텐츠와 이용자들의 절약을 확인하자 글로벌 OTT 업체들은 재차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전일 국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70여 개의 콘텐츠 시리즈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 문턱을 낮춘 게 특징입니다. 이달 중순엔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디즈니 마블 등을 선호하는 마니아층과 어린 자녀를 가진 부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목적입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치권 업계 관계자는 물론 언론과 소통하며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 파트너십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OTT 업체들의 공격적 움직임에 국내 토종 OTT 업계도 고군분투하는 상황입니다. 웨이브는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합니다. 티빙은 현재 네이버 멤버십 등을 통해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 이를 통한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8월 KT에서 전문 법인으로 분사된 시즌은 방송사, 제작사, 크리에이터 콘텐츠 협업을 진행해 오리지널 콘텐츠 팔로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치열한 한국 OTT 시장에서 승부는 적극적인 투자와 콘텐츠 역량 확보 등에 따라 결과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OTT 업체들이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 콘텐츠를 한국의 OTT에 싣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한국 고유의 콘텐츠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충성도가 높은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한국의 콘텐츠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무대로 글로벌 OTT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토종 OTT 업체들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차별화된 콘텐츠, 서비스, 해외 진출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델리TV 이해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